우리의 삶 속에서 이런 회개가 참으로 중요하다는 것입니다. 자기가 생각한 것은 다 옳은 것처럼 생각되고 또 모든 것이 다 자기 생각이나 뜻대로 되어져야 된다는 그런 착각을 한 것은 요비의 이런 모든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의 뜻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된 것입니다. 그래서 자기가 지식적으로만 믿었던 그런 신앙이 이제는 체험적인 그런 신앙이 되어서 자신의 삶을 다시 새출발하는 그런 모습이 나타납니다. 감사합니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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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감사합니다.